안녕하세요 한문쌤입니다. 오늘은 흥청망청이라는 흥미로운 우리나라의 고사성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말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그 유래와 현재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은 조선시대 연산군의 통치기간에 유래했습니다.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점점 더 난폭해져갔습니다. 연산군은 춤과 노래를 잘하는 여자들을 뽑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연산군이 걸그룹 오디션을 주최하여 그 멤버를 선발한 것이고 걸그룹 이름을 흥청이라고 한 것입니다. 흥청이라는 이름은 일으킬 흥, 맑은 청으로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사치와 낭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경복궁의 경외류에서 늘 흥청들과 노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연산군이 이렇게 여자애만 빠져 나라지를 돌보지 않고 사치 부리는 사이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연산군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결국 중종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고 강화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단순히 낭비와 사치를 넘어서 무분별한 행동과 책임감 없는 생활 태도를 지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재정적,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경계하는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죠. 흥청망청의 역사적 배경을 되새겨볼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의 절제와 책임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자원을 관리하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사치는 잠시동안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폐가망신이라는 교훈처럼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의 실수를 통해 더 현명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상 한문쌤이었습니다.